생산하겐 자 다시 미끼끼고 너울성 파도를 넘겨서 줄을 충분히 줘서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연출을 해 줄게요 자 다시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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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2호목줄을 쓰고 있잖아 2호목줄을 계속 쓰고 싶으면 수심을 조금 깊이 줘야 돼요 이제는 2호목줄을 쓰고 싶으면 수심을 계속 조금 깊이 줘라 팁입니다 아 또 이제 물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데를 올리기가 힘든거에요 만만치 않은거지 아 또 나가네 힘쓰네 이런 데서는 살짝 띄워놓고 다시 불러드리고 주략을 좀 감고 다시 요번 파도에는 올릴께요 아 이거 안올라오네 참 요번 파도에 어찌 눌러왔어 다지말고 지구인식 땡겨서 생산하겐 dile거해줘 Ung hein não 대회 불 진행 저 우 suka heave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